블록체인 기업 아이콘 루프는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 아마존 웹서비스에 어드밴스드 기술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. AWS는 아마존 파트너스 네트워크라는 기술 파트너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. APN은 AWS 플랫폼에서 구동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아이콘 루프는 파트너 등급 중 기술력 및 시스템 구축 역량, 서비스 전문성 등을 인정받은 파트너에게만 부여되는 어드밴스드 등급을 획득했습니다. 아이콘 루프는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아이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개발 프로덕트 아이콘 디벨로먼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사용자는 AWS 클라우드 상에서 자신만의 아이콘 테스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선정에 따라 아이콘 루프는 AWS로부터 고객 기회 우선권을 제공받게 됩니다. AWS의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파트너 성공사를 게재, 웹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아이콘 루프는 AWS 마켓플레이스에 추가 프로덕트를 선보이는 등 AWS 사용 고객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 편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. 또한 여러 산업 분야의 유망 디앱 발굴을 위해서도 AWS와 적극 협업할 계획입니다.